추위의 기세가 누그러지기는 했지만 오늘 아침에는 제법 쌀쌀했습니다. 하지만 햇살이 비추면서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하늘도 공기도 몬존해서 바깥활동하기 오롯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배워볼 첫 번째 우리말은 몬존하다 입니다. 성질이 차분하다는 뜻인데요. 오늘 비나 눈 내리는 곳 없이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죠. 참고로 사람의 얼굴이나 그 모습이 위풍이 없이 초라하다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성품이 부드러움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다른 단어들도 알아보면 연악락하다, 사글사글하다, 틀수하다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말은 오롯하다 입니다. 모자람이 없이 온전하다라는 뜻으로 완전하다, 원만하다와 같은 의미입니다. 반대말로는 처져있다가 있습니다. 당분간 오늘과 같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수요일에는 경남 해안에, 목요일에는 영동과 제주도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럼 오늘 배워본 단어 한 번 더 확인해보면서 우리말 날씨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Alaaf Q. ты ap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